오늘의 요리! 고양이 김밥! 어? 재료가... 스스로 걸어와서... 아, 싹치! 짠! 으쌰! 아니, 아니, 아니! 소시지가 빠져나가잖아! 다시! 으쌰! 짠! 고양이 부리또! 으쌰! 우쌰! 자, 자! 도웅! 고양이 부리또! 으쌰! 뭐야? 귀엽잖아, 이거 봐! 흑, 치즈 김밥이야! 아유, 소시지 저리 가! 아유, 볶음 고기가 자꾸 와서 치즈 김밥한테... 이건 김밥 속 재료들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오늘의 치즈 김밥이었습니다! 뭐야, 너무 귀엽잖아? 김밥은 꼬다리가 제일 맛있지!